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노우폭스북스 출판사에서 돈의 속성 150세 기념으로 무려 리커버판 20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광고비는 없구요. 표지가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분들 중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20분을 선정하여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고정 댓글과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이제 202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을 살펴볼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된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3가지 특징.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이기를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의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천만원 혹은 1억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이 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의 선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가치가 올라가고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올해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온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주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이다.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의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첫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 불사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이미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간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길 바란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3가지 특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 모든 자산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건 보편적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까닭이다. 손실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냥 따라 들어왔다. 둘째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다. 셋째 돈의 힘이 약하다. 참 이상한 건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쓰는 셈 아닌가. 남들이 주식시장에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덜렁 보내놓고 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주식에 겁없이 거액을 들여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다. 그렇게 하루 만에 혹은 한두 시간 만에 종목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두 마디 하면 바로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은 투자는 물론이고 투기도 못하고 그냥 증권사 수수료나 주고 거래량 늘리는 역할이나 하다가 슬금슬금 통장에서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 자칭 투자 전문가에게 저항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가 내일 주식이 오를 것 같은가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듣는다. 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설령 우연히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 결국 원금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주식시장은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벌을 내려 재산을 몰수해버린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시장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된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회계장부와 연관보고서를 꼼꼼히 살핀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들어갈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을 따라 떠날 것이니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도 않는다.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 있다. 당연히 결성력이 강하고 터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진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 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이고 해마다 성장을 해왔다.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돈을 잃기만 했거나 별 재미를 못 봤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는 저축이 가장 좋은 투자였다. 1971년 7월 당시 한국신탁은행 광고에 나온 이자율은 25.2%다. 80년대에도 이런 이자율이 지속되다가 1991년 금리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예금은행의 최고 이자율 기록은 연 30%까지 오르기도 했다. 만약 1971년도에 100만원을 복리로 저축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무려 2,600억 원이다. 저축할 만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저축이 최고인지 아는 분이 많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급여가 생기기 시작하면 청년들도 제일 먼저 적금을 넣거나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으로 금융투자를 시작한다. 관성이다. 그러나 이제는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사실 손실이 나고 있다. 2% 정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과세 15.4%를 떼고 나면 사실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이 현재 1.75%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을 하는 순간 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적금도 별반 차이 없다. 그러나 저축은 여전히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고 이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재산은 자본 곱하기 투자이익률 곱하기 기간의 합계이다. 즉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이익률로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느냐에 달려있다. 10억원의 재산을 모으고 싶다면 첫 종잣돈 1억원을 10%의 이익으로 25년 동안 꾸준히 복류로 모으면 된다. 내 나이가 30이라면 55세에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30에 45세에는 부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연간 16.5%의 이익을 복류로 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25이라면 5000만원으로 16.5%의 이익을 45세까지 낼 때 10억원 자산가가 된다.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유리하다. 25살에 5000만원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16% 이상의 이익을 15년 이상 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만약 지금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없다. 매달 같은 날 50만원씩 주식을 사모을 것이다. 가장 큰 회사라면 현재로는 삼성이다. 그러나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로 갈아타고 계속 같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 당시로 돌아가 매달 50만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의 총액은 약 5억원의 가치를 지닌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적금을 들었다면 겨우 1억원이 조금 넘는다. 현재 5억원 상당의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불과 몇 년 안에 10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50만원을 매달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아직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백만장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된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자 기간이기 때문이다. 백만장재가 되기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자 이렇게 돈의 속성 리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두 번 돈의 속성 리뷰를 했었고요. 요번에 세 번째 리뷰 시간인데요. 다시 책을 읽어보았는데 여전히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책, 돈의 속성을 읽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책은 소장에서 여러 번 읽을 책이기 때문에 바로 구입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이되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